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총선, 2024년 총선은 있죠. 100% 조작합니다. 그거는 9번 조작했는데 10번째 안 한다. 정신나간 놈이 여러분, 10번째 안 하겠죠. 조작합니다. 조작하면 국팀이 대패하고 국민들을 먼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되찾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를 제약회의님이 여러분들 자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종사기수법하고 구조작법을 잘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도입하게 된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은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 이번에 사용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몇 번 강조했지만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집계 과정에서는 조작 서브용 pc를 통과하면 모든 여러분들 먼저 현장에서 송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바뀌어 가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들어가는 것도 다 여러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여러분 만 표를 넣으면 만 2천 표가 되는 겁니다. 조작값에 따라서 만 표를 넣는데 만 3천 표도 되는 겁니다. 조작되는 합계 pc 이 pc를 통과하는 순간 다 숫자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입력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바꿔가 여러분 입력하는데 무슨 방법을 가지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 감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규원 여러분들 국정원장이 1차장 2차장 함께 전부가 다 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들은 모두가 다 무슨 인사 잡음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냥 장난을 쳤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이 경남 통영인데 경남 통영은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기초위원선거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이아 케이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이게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4년 지방선거하고 2016년 총선의 정당투표입니다. 이 조작되지 않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조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방선거는 차익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일단 여러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평균값이 5차 범위인 0에서 3% 이내에 들어있습니다. 무속속 보시기 바랍니다. 2.5%입니다. 불러서. 일부 구간에 좀 큰 수치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자연수입니다. 좌우대칭 구조가 아닙니다. 만든 숫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의 정당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값이 차익값 평균값이 1.5% 마이너스 6.4%입니다. 물론 좀 큰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죠? 5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이 선거는 조작되지 않는 선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우리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공개하는 것은 모두가 다 조작된 선거들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남 통영시의 2017년 대선, 2019년 보궐선거,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일단 이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한쪽에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차익값의 평균값이 더불당의 9.8%입니다. 이게 경남 통영시는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더불당이 플러스 9.8%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자유항땡이 마이너스 10.4%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 조작입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보수가 조사를 하게 되면 조작값이 금세에 여러분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얼추 한 20% 정도 조작했을 걸로 봅니다. 다음에 2019년 경남 통영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이것도 어김없이 조작을 한 겁니다. 도저히 더불음유당이 당선될 수 없는 데가 여러분들 경남 통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2021년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오거돈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도저히 박연승 씨나 이런 사람이 당선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오지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오세훈과 박영수의 여러분들 박영순의 득표수격차를 줄여놓은 거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경남 통영 도저히 여러분들 당선될 수 없는 지역인데도 자유한국당의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에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이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여름 정상회담을 기획해가지고 완전히 조작을 하기 위해 좋은 그런 토대를 만들어놓고 시작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권력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이 선거에서 서울시에 여러분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더불당이 차지하고 24자리 가운데 여러분 21자리를 호남권 인사들한테 다 배분한 겁니다. 여러분 구정선거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계급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해먹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중국 공상당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뭡니까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겠죠 중국 공상당에. 그렇게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불을 보도 뻔한 겁니다. 나라 가는 꼬라리가. 세상에 여러분들이 25개의 서울구청장 자리에서 24개를 도독질해가지고 24자리 가면 21자리를 호남권 여러분 출신 호남 출신들 호남 출신들 가운데서 뭡니까 처갓집이 호남집인 사람에 한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 아니면 출세를 할 수는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해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두 개의 선거가 남았습니다. 이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됐겠네 0.9가. 이거는 잘못된 평균치입니다. 7.7% 어마어마하게 큰 거네. 더불어민주당 4.3 5.4 조금 적게 조작을 했지만 좌우대칭구조작. 경남 통영시는 그냥 전국의 대표 사례입니다. 모든 선거를 다 여러분 훔친 겁니다. 여기 경남 통영시 외에 장원시 무슨 뭐죠 영주시 무슨 뭐 대전시 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선거를 제외하고 2014년 지방선거하고 2016년 여러분들 경남 통영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9번 선거를 그동안 여러분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다 조작을 했는데 2024년 총선에 조작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번만 조작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전부 다 접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 만점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200석을 넘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일전입니다.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의 김규원 원장 여러분들 1차장 2차장와 함께 물러나는 것을 나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국정원은 역사상 어느 공적기관도 할 수 없던 위협을 달성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에 대한 4% 표본 가운데 4%를 조사해가지고 세 가지를 찾아낸 겁니다. 일반 인터넷망으로서 얼마든지 선거관리위원의 전산장비와 서버에 침입할 수 있다. 선거결과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전산 사전투표처럼 사전투표사 명부가 없는 경우는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짜 사전투표사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국정원이 공식 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국정원 이런 마음 먹고 이런 달라들아 선관위를 하면 어느 놈이 도덕질했는가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이런 국정원장을 그냥 두겠습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도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과장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제 한 세 달 네 달 정도 남은 겁니다. 12월 1월 2월 3일 달 안에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선이나 사전투표 폐지가 없이 여러분들 2002년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그냥 0.001%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냥 더블당이 압도적인 1등을 할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겁니다. 탄핵하고 대선 실체가 되면 당연히 조작할 거니까 더블당 후보들이 당선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선거일 날 그냥 나가서 그냥 덜레리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굉장히 폭압적인 정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들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민족 5천년에 이름던 노예 역사 속에서 한 80년 정도 참정권을 확류하는 자유인의 역사가 한민족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더블당 내에 있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 중심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하는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를 그냥 귀에 흘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식들 문제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안 하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블당이 있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있는 겁니다. 더블당의 주문을 받아 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당이 원하는 대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뭡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어 온 것이 지금까지 9번인가. 이제 10번째를 목전에 두고 있고 그 10번째는 기존의 9번 선거와 비교할 속도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원을 구하는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